네,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덥다는 말이 정말 안부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더우시죠? 오늘 아침은 더위도 더위인데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으로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. 불쾌지수도 높겠고요.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. 수분 섭취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미세먼지와 오존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, 영남 지역은 종일 나쁜 단계가 예상되고요. 경남 지역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, 대구 37도,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.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의 3시에서 8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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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400단계였습니다. TwelveL Koch